안녕하세요. 아, 예. 저번에 너무 고마워갖고. 어디까지 가요? 타야 데려다 줄게. 아, 아니에요. 바로 여기에요. 아, 엄마. 이제 와. 안녕하세요. 뭐. 아, 우리과 선배님이예요. 그래? 아, 우리 딸 선배님이셨구나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몇 살인데? 스물여섯 살인... 아, 이거 빨리 냉장고에 넣으셔야 되는데. 어. 출발. 야, 너 왜 여기 있어? 나 여기 살기로 했어.